근데 오늘 뒤에도 아주 멋진 청년 예술가 분들 많이 있으니까요. 오늘 이런 피아크라는 멋진 장소에서 끝까지 함께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청춘마이크 부서권의 아티스트로 선정된 밴드 휴고라고 하고요. 오늘 이렇게 문화가 있는 날에 이렇게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한문협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또 이렇게 피아크에 산책 나오시고 놀러오시고 이러다가 저희를 보신 분들이 있으면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세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요. 저희가 지금 앨범에 준비하고 있는 곡인데요. 저희 휴고만의 자작곡을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휴고위고라는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박수! 휴고위고 1, 2, let's go! 1, 2, let's go! 1, let's go! 1, 2, let's go! 한 번 흘릴deal Here we go, here we go Here we go, here we go Here we go Here we go, here we go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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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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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